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몸이 힘든건 순간인데 마음이 힘든건 평생이야 무대투에서 나 빼고 경쟁하는 그 느껴봤지? 나갈 때만 느껴봤지? 아 진짜 기분 안좋거든요. 물론 뭐 성적이 다는 아니지만 내가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 했으면 모르겠는데 남는게 있거든. 내가 그때 왜 좀 더 잘하지 못했을까? 이런 아쉬움. 그런게 없지? 내가 최선을 다했다. 그럼 괜찮아. 나보다 지금 좋은 사람들 나왔을 뿐이지 이번 세트 제대로 안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응 둘 셋 넷 맞uito 여섯 е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, 하나 더, 에잇, 끄악! 끄, 끄, 끄! 네, 가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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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! 자, 됐어, 자, 하나 더, 하나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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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! 에잇! 좋아, 좋아! 빨리 나와, 나 운동해야 돼!